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자... 자아압! 장전 좀! 잠깐 기다려! 아! 전술목 배달선 대량의 물류 이동구역 발견 여기서 많은 건설 자지가 수상한 구역으로 이동했고 기밀 처리된 물자들이 이쪽으로 반출됐습니다 의심스러운 정보군요 이 정보는 샤렌에게도 전송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샤렌에게도 전송합니다 이 정보는 샤렌에게 도착하여 1. 구간에 이동하여 트롯을 더 내려놓은 것 같다. 1. 퀘스트 1. 퀘스트 1. 퀘스트 2. 퀘스트 2. 퀘스트 2. 퀘스트 2. 퀘스트 1. 퀘스트 3. 퀘스트 이곳은 벌거스가 변기를 가공하는 시설이에요. 검출된 입자 흐름을 분석하려면 내부를 자세히 확인해야 해요. 포 ceux의 입자 흐름을 틀고 붙이에요. 그래서, 한 몸의 크리스마스는 정체로 없죠? 도움말고, 도움말고! 금방 건방지게 괴로운 worlds 총무 조준인 으아앗! 흑! 장을 내주세요! 잠깐만! 이놈 배반에 내려버리는 거같아요. 너무너무 부탁드려요. 아이오헤! 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군요. 다수의 벌거스 신호가 감지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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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힝힝힝힝 힝힝힝 저거! 이상하네.. 병영시설은 이미 파괴했을 텐데 그런 적을 보낼 정도라면 어딘가 또 다른 군사시설이 있는게 분명해 어허. 수고! 으아악! 리힘 드! 어? 건방지게? 잠깐만! 히앗!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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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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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